100가지 요리가 가능한 홍의 집에 매콤 만능 소스 뚱선이 나에게 완전히 최곱니다 오 레사메 먹고 싶다 만능 소스 만능 소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냠냠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홍미집에 맞는 소스로 만든 닭볶음탕을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리고 광고비 전액을 홍미집으로 삼행시 재미있게 지어주시는 분들에게 6개에 한 세트씩 해가지고 30분께 나눠 드리려고 하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께요 국물이 살짝 매콤하면서 간도 딱 적당하니 좋은것 같아요 닭다리도 먹어봐야겠다 소스가 맛있어가지고 어떻게 먹어서 맛있을것 같아요 국물이 진해서 국물이 저는 고기의 살이랑도 국물이 다 배겼어요 맛있다 와.. 달콤 곱창 뜯어서 당근 꼬르르 근데render 수다를 조금 먹어보는 게 와, 국물이 끝내줘요. 이제 매운 거를 못 먹는데 정말 계속 맛있어서 쑥쑥 들어가 계란찜 폭탄 계란찜 만든 건데 다 숨이 죽어버렸어 이 계란찜도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적셔 가지고 고소하고 아삭아삭 초콜릿 blessed 저는 쫄깃쫄깃 참깃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소스가 맛있어가지고 퍼먹다보니까 국물이 다 사라졌어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데 이 소스가 맛있어가지고 매운게 맛있게 매워요 이 소스 자체가 맛있어가지고 매운게 맛있게 매워요 저도 매운거를 잘 먹지는 못하는데 국물이 맛있어서 계속 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거가 똥손인데 당분간은 엄마한테 닭볶음탕 요리 부탁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삼행시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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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